배부른 한 해! 맛있는 한 해! 새해 복 많이 드세요! 납불렸네 난 말 안했어 안녕하세요 짤툰 작가 짤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저희 짤툰 너무너무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밝아오는 한 해에도 정말 많이 웃겨 드릴 테니까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든든하게 짤툰을 받쳐주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짤툰의 지원팀입니다 캐릭터들 비율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토징, 애니메이션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 최대한 웃기게, 재미있게,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행복하세요 내일 저희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악플 안돼요 마음 아파 올해도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짤툰 재밌게 봐주세요 지원 짤툰예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빈님 새해부터 일하시는 기분이 어때요? 배고파요 집에 보내주세요 아이씨 너무 좋아요 저 기부는 없어요 추억, 추억 대푸는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메타버스 시대에 3차원적인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지 않나 자택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